성강한 포인트 안무로 솔로빈의 저력을 과시한 전소미는 독보적인 무대들을 선보이며 베스트 퍼포먼스 시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미입니다 제가 솔로 데뷔를 하고 처음으로 시상식에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골든디스크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손뭉치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 상을 받게 해주신 우리 더블랙 관계자 여러분 우리 테디 대표님과 프로듀서 오빠들 매니저먼트 팀,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리시 팀 모두 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 지금 생방송 보고 있겠지? 상 같다요 베스트 퍼포먼스 상 너무 감사드리고요 2022년도에는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면서 모두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가 하고 싶은 음악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테니까요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라고요 Hi guys, it's me, Enik here It's actually my first time attending to an award show and wow, I got the best performance award right here thank you so much, my 손뭉치 Ah, my voice is shaking I have a feeling that 2022 is going to be a great year I'm coming up with some crazy news so please look forward to that and I love you all XOXO, my 손뭉치 손뭉치 사랑하고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난 네 벌꼭띵기에서 죽떡떡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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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틈 stri